마크 하나 띄우면 되잖아 어차피 옆에다 전화번호 띄우고 가면 되잖아 위치 타블루 다른건 모르겠고 위치 타블루는 하나씩 사셔야 돼 내가 봤을 때 안팔지도 모르겠는데 위치 타블루 앞에 블루아이스 하고 블루아이스 하고 썰프레아 하고 썰프레아 블루아이스 위치 타블루 아 동시에 보일 수가 없네 이거 아 안타깝다 느낌이 있어요 하여튼 위치 타블루는 약간 중년 중년의 그런 남자 느낌이 나 이게 썰프레아는 20대 이제 20대 블루아이스는 10대 이게 한 30대 40대 느낌 그런 느낌이네 중후한 느낌 블루아이스는 예자들이 더 좋아하지 그니까 블루아이스가 제일 예쁘긴 해 내가 봤을 때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그나마 이 썰프레아 보다 개인적으로는 블루아이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그 워낙 그 뭐 삽목도 힘들고 접목도 힘들고 해 가지고 하여튼 뭐 빛깔 별로 다 있으니까 뿌리 잘 내렸으면 빛깔이 이렇게 확 들어오죠